마킹하면 돼 내가 중앙에서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지워놔주고 흠 일단 방패가 여기서 방패 여기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데 방패 여기 쓰고 콜트가 여기서 여기 여기서 봐 여기 올라오는 애들 콜트가 여기 쓰고 빙빙이가 일로와 빙빙이 빙빙이 여기 여기서 올라올 때 올라오면 말해줘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데 여기 올라오기 쉽지 않아 이 쇼 이 쇼 정말 어? 아이씨 잠깐만 오 살려봐 오케이 어어 아이씨 오우 잘 쏘 데미지 쎄네 데미지 좀 되는데 나도 그럼 수납으로 한번 기다려봐 나와봐 나와봐 방패 나와봐 네 어 수나대결 제가 앞에서 어그로 좀 끌고 쏘실래요? 아냐아냐 내가 이길거야 연소연소? 연소할때 총 안나가는거 알지? 그거 제가 디버프 장판 깔게요 아냐 그거 회복링크잖아 아냐 그거 말고 상태이상 면역이 있어요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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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빙이 오면 얘기해라 네 이거 깔면 상태 면역이라서 이거 핑이 좀 안좋아서 그런가? 아우씨 예 이거 핑이 좀 높아요 올라왔어 올라왔어 오 한명 올라왔다 야 이거 뭐야 핵이냐? 아 핵이다 핵이네 아 한방에 죽을 수가 없어 해복링크 꺼놨어요 빙빙아이너 뒤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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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복링크 써 아이 우리 링크 써 링크 피제문에 그런걸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한방에 죽어 말이 안되지 피통이 있는데 근데 이겼는데요? 원샷에 죽었다니까 원샷에 그쪽 길은 모르는거 같다 그쪽 길은 아직 모르는거 같거든 우리는 실제로 죽은건 없잖아 아직 부활은 다 시켰으니까 안오나? 아 저기 왼쪽에 하나있어요 돌아오 저새끼 지도한방이면서 아니 근데 핑은 그렇게 높지 않은거 같은데 뒤에 한명 돌아와요 뒤에 뒤에 한명 돌아와 뒤에 한명 돌아와? 제가 이쪽으로 지키고 있을게요 지나가는사람이거든요 지나가는 네비도 근데 계속 보고있어요 쟤 죽었네 쟤 죽었어 누가 안살려져가지고 쟤 세번인가 죽었으니까 거의 한랩정도 될거에요 세번 죽으면 거의 한랩정도 될 랭크가 여기 아래 한명있어요 쟤 죽었네 쟤 죽었네 커버 깔아놔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이거 상태의 면역인가요? 아 커버구나 아이치 이게 이거 부활로 해놨어요 또 한방에 죽을거 야야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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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위보는게 훨씬 더 난.. 더 이득인가 쪼기가 쉽지가 않네 한명이 내려가서 쫄까? 아.. 빙빙이하고 내려가.. 빙빙이하고 내가 내려가서 쫄까 둘이 어 옆으로 살짝 내려가가지고 옆에서 쏴 죽일까? 빙빙아 네? 나 따라와봐 나 따라와 내려가요? 나 있는대로 오라고 나 있는대로 나 있는대로 이거 타고 내려와 근데 쟤네한테는 저희가 보이지 않아요? 아 보여도 괜찮아 조심하세요 방패에 들면 피 별로 안들어요 신나 간지럽네 다시 올라가 뭐하고 오신 거예요? 하나 죽이고 왔어 위에 쪼고 있길래 위에 쪼고 있길래 위에 쪼고 있길래 하나 죽이고 왔어 옆구리에 깊숙이 찔러줘 지금 계속 어 한개 올라왔어요 어 나 올라간다 지금 애들이 나만 봐가지고 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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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시 뒤에 볼게요 어 뒤에 봐 이거 누가 이거 누가 여기다가 상태면역 좀 깔아주세요 한분이 상태면역이 뭐지? 이거 펄스 필요 없을거 같은데 지금 아니 펄스가 필요해 야전지원세요 어? 제가 할게요 제가 야전지원세요 아 그래그래그래 제가 야전 바꿔놓으면 되니까 펄스 제가 그냥 응급처치로 회생하는거 할테니깐요 한쪽에 그냥 방 그 뭐지 깔아놓을까요? 저기 목도 나왔네 애들 올라오면 깔아주세요 애들 올라오면 아니 애들이 여기 지형을 모르나? 여기 구멍이 3개 있는걸? 쓰읍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앞에 있는거 보니 계속 앞에 있는거 보니 계속 그래도 이쪽에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목도 생겼어요 여기 앞에 저기 저기 그냥 아래에 앉아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엄폐하고 있는데 다 보여요 엄폐하고 있어 그냥 도발 도발해요 내.. 저기 내려가서 도발 한번 해볼래? 아 제가? 야 또 폴렸어요 다 내려가자 일로 뒤로 뒤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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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델사 한번 써주구 도발 좀 보고 올까요? 도발 좀 보고 올까요? 아 저쪽에 저거 로고 또 있는거 아니야? 여기 있어요, 여기 위에 아.. 해가 아니네 핑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안 넘어가지지? 아, 넘어가지는구나 조져 뒤로 올라가면 되지 야, 빙빙아 나 따라와 니네 앞에 있고 예 제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요 어, 거기 지키고 있어요 구멍 새기지 않아 한 번, 콜트님이 저 반대면만으로 가시지 알았습니다 뭐 많으면 그냥 가지 마시지 아, 지금 잡았네 저거 아 아, 글로 내려가셨네 그쪽으로 갈게요 피 1미터 남았었는데 아깝다 뭐야? 누구 있어? 이쪽 있어요 뭐 많을걸요? 내가 쓰나질 할테니까 앞에서 앞으로 얼음걸어 네 아, 로그 풀렸다 어, 나도 로그 풀렸다 아이씨 아냐, 뒤에 우리 로그인한 사람들 있으니까 괜찮아 아마 쏠거야 여기 여기 지금 분명해 어, 됐다 로그 됐다 얘네가 로그 됐는데 어, 다운다 다운다, 다운다, 다운다 지들이 로그 됐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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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후 예에에엌 예에엌 ㅋ 아, 몹이구나 야, 몹좀 정리해주자 야 어, 몹좀 정리해줘 몹을 정리해줍시다 얘도 편하게 우리 잡으라고 몹 정리해줘 어우, 겁나 많네 이게 몇 명이야 하나, 둘, 롤 오, 왜 왜 왜 뭐에 덧, 넣어서 죽이며 살려주면 되지 뭐 걱정이야 아, 그... 랠랠랠랠랄 쟤네 우리 한 번도 못 죽이는 거 아니야? 어? 도쿄가 썼어요 도쿄가 썼어요 여기 한 명 있어요 잡았고 생존링크 내가 쓴다 도쿄가 썼어요 도쿄가 썼어요 아 이런 식이 살려주고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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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넣었네 몇 명이었어? 이기 썼어요 어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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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봐올게 못 봐올게 쟤네도 쟤네들 오고야 쟤네도 잡았어 하나 잡았어 지금 두 명이거든요 아 한 명이에요 지금 두 명 두 명 한 명 합류했어요 세 명이에요 두 명 살렸어요 걔 하나 잡혀 아 아 뒤에서 왔어 뒤에서 아 잘 몰라서 열심히 세웠는데 아 흐헤헤 지옥이 됐구만 근데 우리 처음 죽었고 쟤네는 한 일곱 번 죽었어 어 랭크 엄청 떨어졌을 거야 어 랭크 엄청 떨어졌을 거야 그거봐요 경험치가 4만 떨구죠 4만 저러면은 거의 한 랩 이상 떨구야 한 랩 이상 지금 50랭크 거의 51랭 다 됐었는데 49랭크 됐죠 흐헤헤 흐헤헤 모반 마리 잡으면 170 경험 씩 가 주니까 거의 400마리 그 정도 쟤네랑 계속 나오겠는데요 이러다가 쟤네만 손해지 지금 쟤네들이 로그 아니야 그쵸 지금 쟤네 로그에요 빨리 나가자 빨리 쟤네 아직 로그 상태야 얼른 나가 얼른 나가 왜냐면 로그로 죽는게 훨씬 페널티가 훨씬 크거든요 쟤네는 지금 죽으면 거의 한 3랩 떨굴걸 아까 죽은거랑 다이죠 쟤네 어디갔어요 도망갔겠지 도망가지않아 도망가지않아 여기있네요 여깄어요 여깄어요 한마리 왜 나는 안보이지 아... 맵에 보여야되는데 이 아닌데 이 아닌것 같아요 이 아니고 아니 그 아니아니야 아까 90초였단 말이야 서버 접속종료에도 세션 걸린거같은데? 세션 걸린거같은데? 게임 끊은거같은데? 아니 게임을 꺼도 걔네들 접속하면 로그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리고 맵에 안떠 내가 지금 뭔가 채팅은 되나? 어 채팅은 된다 뭔가 이상해 피 튀기는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흠흠흠흠 흠흠흠흠 뜨거네 도망갔어 강종했나? 진짜? 한 번 죽이고 정신성리하고 그냥 끈건가? 걔네들은 일곱돌번 죽었을걸? 아니 쫄보 새끼들 폐기가 없네 근데 걔네들이 죽은거랑 우리가 로그상태에서 죽은거랑 경험치는 비슷비슷할거야 로그상태에서 죽는게 페널티가 훨씬 커서 레벨 하나정도 떨어져 레벨 하나정도 떨어지거든 어 내가 죽은 곳 뭐 다른 놈들을 찾아보지 뭐 다른 인원들이 있겠어 근데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서버 깽판치면 사람들 다 나가더라 네 그런거 같아 서버 조용해지고 여기가 싫은가봐 다들 레벨업하기 바빠가지고 흠흠흠 빠르게 세션 이동할까요 다크전 열쇠 다크전 열쇠는 별로 의미없어요 다크전으로 열쇠 쓸 수 있는게 없어요 별로 한 명 더 남았나? 그냥 가자 헬기 띄우는 애들도 없고 헬기 지금 띄운거지 저기 깜빡깜빡하는건 출발 남은 시간 저거 띄운거고 도착 남은 시간 23초 빨리 가자 위로 아 시간내로 못갈거 같은데 공원이죠 지금 공원이면 꽤 멀어 저기가 이제 지금 이제 실을텐데 흠흠 이제 헬기 도착해서 이제 실고 있을거란 말이지 몹돌이 있으면 아마 교전중일거고 어 몹하고 교전중이다 어 몹하고 교전중이다 그러면 바로 못 실었을거야 그렇지 하나 있고 내가 스나로 먼저 조진다 네명 네명 한파티야 한파티 저 뒤쪽있어요 저 뒤쪽있어요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아이샤아 헤드 한방 좋았어 오 좋았어요 지나가다 음운수한거지 야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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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갇혔어요 우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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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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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쪽으로 갈게 우물에 우물 사러 우물에 우물에 아이샤아 우물 안에 우물에 우물에게 우물 Rong 우물 1950 다크 존 랭크 어 우리 3킬 밖에 못했어? 내가 헤드로 2명 죽인거 같은데 저 4킬이요 저 로고 3데요? 너 왜 로고 3이지? 아 좀 멀리 떨어져 있었나? 가자 다크 존 랭크 떨어져도 상관없어 내가 떨군 다크 존 랭크는 한 10랭 이상은 되겠다 이미 50에 살거 다 샀고 아기네기를 제대로 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게임이 재미나는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지 이것도 컨텐츠인데 몸 내비둬 그냥 내비둬 잡지마 다크 존 랭크 걔네들 부활했겠지?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 다시 가면 걔네들 있을거야 몸 마무리하고 있겠지 그냥 주성주성 저쪽 끝에 안전가고 우리들이 맵에 보일텐데 왜 안오지? 여기는 양키 서버가 맞아요 다 아까도 영어로 뭐라고 뭐라고 하더라고 그냥 도망간거 같은데 템이 그대로네요 경험치 떨구니까 그냥 간거 같은데 어? 흰색 보였 흰색 보였냐? 네 그 안전가고 저기요 맨쪽 보스는 잡았나 모르겠네 얘네 근데 금방 사라져서 모르겠네 풀렸네요 로그 아 나 로그 풀렸어 아니야 근데 빙빙이 100초 남았는데 나만 풀렸어 나만 내가 3단계여가지고 이거 몹 정리해놓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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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놓자고 이거 뭐야 보스 안잡았네 얘 안잡았고 뭐 이렇게 많이 있었단 말이야 아까? 아야 뭐 이렇게 많이 있었단 말이야 아까? 어디 갔나 이거 무서워서 쨘거 같은데 아 몹 진짜 많네 아 아 어 뭐야 근데 피가 없네 피가 없네 피해보 피해보기야 아 걔네들은 불륙이나서 몹이 아 우리는 몹이 지금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필요한데 계속 나와 하하 나오라고 그럴 땐 안나오고 오븐지 니네네 얼마나 많니 시간? 17초 걔네들이 어디 갔을까? 그 무리가 여기서 파밍하는 애들이면 여기 왔다갔다 하는 애들이란 얘긴데 헬기 불은 애들었고 설마 걔네들도 다 옮겨갔나 또? 서버? 잘 모르겠네 서버가 조용해지고 있다 뭐지? 어? 서버가 조용해지고 있다 서버가 조용해지고 있다 사람이 없다 사람이 어? 불렀네 도착 남은 시간 어? 시간 충분해 저기 내려가서 불렀네 애들 지금 불렀어 1분 불렀으니까 밑에까지 내려가서 불렀어요 좀 멀긴 먼데 멀어 멀어 멀기는 30초니까 15초당 100미터 간다고 치고 200미터 그러면은 물건 올릴 때쯤에는 조우가 가능해 물건 올릴 시간대쯤에 멀어 저기 앞에 몹은 몹들끼리 싸우는 것 같고 이건 몹들끼리 싸우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아 헬기 도착했는데 너무 오래걸리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걸리되어 있는데 시간 내로 못 가겠는데 시간 내로 안되겠다 400미터인데 여기다 어? 바로 아 아 사람이 없어 서버에 몹들 이렇게 많은거 보면 어? 앞에 앞에 정면에 파티야? 아니요 지금 3명밖에 봐봤는데 몇명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한명이네 한명이면 나도 그냥 노우네 아까 전에 들어가면 얘는 몹한테 죽을지도 몰라 불쌍하네 또 이송하는 애들 없나? 이송 헬기를 부르면 여기가 깜빡깜빡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지점이 이송 헬기 네 군데 가기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 여기가 제일 좋아 로그질 하기에는 이 지역이 네 군데 이송 지점을 다 빠르게 갈 수 있어 서버 딴 데 팔까? 방패야 딴 데 팔래? 세션 이동할까요? 어 세션 이동해라 네 갔다올게요 아니 너 있는데로 가서 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토르 다크존은 혼자 가도 위험해요 혼자 다니면은 몹들한테 죽어 로그가 무서운게 아니라 로그가 무서운게 아니라 말소리가 들려 아까 언노운 에이전트 걔하고 같은 지금 세션이라고? 걔 로그질 하고 다니니? 아니 50은 이미 예전에 찍었고 그거 지금 랭크 다운한거에요 날라간거 날라간거 죽어서 떨군거야 죽어서 떨군거야 뒤에 사람 한명있어 몰려 L A H S 마 탕구정일까? 자 대기타자 다른 세션 판된다 흠 흠 제일 재밌는건 우리 우리하고 싸우는 인원들이 한 6명 우리가 4명 이런 이정도 구도가 제일 재밌긴 재밌는데 총알들 보충하고 4대4 보다도 한 6대4 이정도 5대4 6대4 이정도 5대4 5대4 그리고 중국인들 그렇게 많테면 나 한명도 못봤어 중국인들 못봤어 서버가 비슷해야될텐데 핑이 비슷하다면 못봤때니까 5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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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검은소에서 어디서 매치메이킹을 하는거야? 검은소 들어가신 다음에 매치메이킹 누르면 잡혀요 5대4 매치메이킹이 어디있지? 구로깔리에 있어요 지도 누르고 지도 누르고 매치메이킹 누르고 네 매치메이킹 누르고 다크조 누르면 돼요 아 이거 매치메이킹 음 저거였구나 그러면 파티로 들어가는거야 니가? 네 이게 기다리다보면 이제는